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볼 수도 있고 스승과 죄자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친구로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아가스는 신랑, 신부, 부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피부는 겹지만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얼굴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운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귀한 자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홀게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왜 이렇게 얼굴이 검은가 하면 포도밭에 가서 일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포도밭도 아니고 누구 포도밭이냐 하면 오빠들이 포도밭입니다 오빠들이 좀 동생을 잘 돌봐야 되는데도 이 오빠들은 성격이 괴파하고 자기들은 뭘 하는지 어린 동생을 시켜서 자기 포도밭에 일하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머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빠는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내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좀 뭔가 좀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도 쉽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지금 교인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 해도 너무 피곤한데 수요일 나오는 것만 해도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규적인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 성도들이 저 집단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적인 면보다도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그 단체에 종살해 시키느냐 아니면 그 교인들에게 가정생활을 좀 잘 하도록 하느냐 그걸 보면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쉼을 누리고 가정에 좀 충실하도록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무조건 교회 나와서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어 그렇겠지만 저는 지나치게 교회가 일을 많이 만들어서 성도들을 추중해도 자꾸 나오게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교회의 종이 아니고 가정을 잘 섬기고 개별적으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신앙적인 면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가정에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어르신든 세대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집안일은 다 그만두고서라도 교회 일만 충실히 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일이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일 같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를 만들고 일을 만들어서 하게 하는 것은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큰 교회에 있는 부목사들은 제가 참 저도 있었지만 자기 생활, 자기 어떤 관리를 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서 큰 교회가 있으면 교회 일도 해야 되지만 또 대외적으로 행사하면 항상 그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면 누가 그 일을 다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교인들도 하지만 앞에서 낯사는 것은 부목사들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머니의 집인 오라버니가 신부인 순남 여인으로 자기 보도원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신랑과 어떤 교제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오빠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말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을 방해하면서 바쁘게 하는 그런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있어서 진짜 내 영혼이 피폐해지겠구나 행사는 많이 하는데 내 영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이러다 진짜 내가 고갈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탁구를 치는데 저는 탁구를 안쳤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새벽 기도실에 가서 성경책을 좀 보고 또 저녁에는 신방이 끝나고 들어오면 기도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이 행사는 하려나 일이 바빠가지고 내 영혼은 완전히 피폐되고 고갈된 상태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되면 이내 탈진해 버리는 거죠 지치는 거죠 신앙의 회의감이 든 것입니다 외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외전에 총신에서는 새벽기도 수요기도 하면 그전에는 외부 강사들, 목사들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이니까 설교를 시켰는데 어떤 전사님이 제목을 그렇게 잡고 설교했습니다 내가 만약 막이라면 제목을 그렇게 잡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막이라면 교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많이 내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막이라면 학교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해서 학생들로 읽으면 기도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학생들은 강단에 세우지 않고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신학교의 현주서거든요 목사될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런저런 신학을 가르치는 게 좋은데 책들 읽고 막 이렇게 요약하게 그런 걸 시키면 이나 해서 진짜 신학교 다닌 사람들이 신학교 다닐 동안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이 신학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나오면 자기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학교 나왔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전도사로 막상 교회 임주를 찾아가면 그럴 시간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부목사들 전도사님들은 이런저런 일 온갖 일을 다 시키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나와서도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다가 목회를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런저런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이야기만 쏟아넣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교자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내 생각을 말하고 또 조금 기다리면 그분이 생각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늘 몇 장 읽어야 되겠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읽는 게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1독, 2독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경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틀이 모이면 한 장, 두 장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신앙생활이 겉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마음에 만족함은 없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우의 시기한 곳을 내게 말하라 이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랑을 찾아나가는 거죠 너무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너무 답답함이 있어 오빠들 아무리 해줘 봐요 자기가 덕대는 거 하나도 없고 정작 자기 보도운 밭, 자기 몸도 하나로 제대로 갖고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바쁜 삶을 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곤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마음에 답답할 때 같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신랑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잠시 또 멀리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랑을 찾아나서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공동본역에 보면 사랑하는 이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계시는지 대낮엔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임의 벗들이 치는 양떼들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신랑을 찾아 나섰는데 어디에 있는지 신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 대신 친구들은 여기저기 치니까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영적으로 갈급할 때는 여기 가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기 가면 해결될까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이야 기도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잘 안되지만 외전에는 일반 성도들 평소에는 주님과 교제의 삶을 누리지 않다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도원 갔다가 저 기도원 갔다가 어느 용한 목사가 있으면 저 목사에 가서 기도 받으면 될 것인가 그렇게 유리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다녀문을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기독신문에 세미나 나온 세미나는 다 다녀봤습니다 안 다녀본 데가 없을 만큼 다녀봤는데 아 이게 다 헛된 짓이구나 진짜 중요한 것 말씀을 가르친 데는 가지만 다른 데는 내가 안 가겠다 행사하고 뭘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경험이지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곳은 가고 그 외에 세미나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승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다녀봐야 결국은 방황하다가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가난 안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난에 가서는 이제 너희들 농사 지어서 먹고 사라진다 그런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어릴 때와 성숙했을 때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숙하면 가난에 돼가면 더 이상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농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어디에 기적이 있는가 어디에 가면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자꾸 그런 식으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외전의 일제시대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없고 의사가 해서도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이러면 코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은 병원 잘 돼 있죠 오히려 의사들이 더 많이 나선 가운데서 그런 쪽으로 기적을 자꾸 쫓아다닌다는 것은 임에 벗들이 치는 양떼들을 따라 이리저리 방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 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를 알고 가야지 이 사람 이리로 가고 저 사람 절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함이 생각나지 않는데 신촌 연세대 병원 간호사인데요 자기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말기암 고치지 못한 데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젊은데 그때가 한 40대 50대는 안 됐지 싶은데 이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기도원은 다 다녀봤대입니다 용하다는 가면 또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하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못 낳고 마지막에는 돈 있는 돈 다 탕진하고 남편은 데리고 다닌다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다 보니까 더 뒤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본교에 와서 딱 앉았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너 왜 그렇게 방황하느냐 내가 얘기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야 그게 그분만의 고백일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갈증 마음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을 찾기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한 그곳에 내가 있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현장에 느껴지진 않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고 또 예배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태봉 28장에 보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는 정도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 내가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곳에 가서 주님을 찾아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 말고 듣고 돌아다닌다 보면 오히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벼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현장에 조용히 기도하는 현장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예배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몇 명 전도가 교회를 채우라고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내가 있으니까 그곳에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엿분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양떼의 발자실을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느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다니다가 지친 이 순랍 여인을 예루살렘 천여들이 보고 나서 어엿분자야 어엿분자야 완전히 지쳐가지고 신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결국 못 찾고 지친 상태에서 마을로 돌아온 이 순랍 여인을 보고 여인 중에 어엿분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실을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느라 참 힘들 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돈 안 드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말입니다 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 위로의 말 해주는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잖아요 너는 가장 어엿분자다 현실적으로 어엿분지 않아도 어엿분다고 말해주면 드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여인 중에 가장 어엿분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의 발자실을 따라가라 양떼 양떼는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목자를 찾기 위해서는 양떼가 어디 있는가 신랑의 양떼가 어디 있는가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보면 이분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구분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겠구나 양떼를 따라가면 그 목자가 있듯이 우리도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 염소는 약자 아닙니까 약자 너에게 있는 염소 새끼를 내가 잘 돌봐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강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약한 자 우리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자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나오는 비유가 옵니까 주님이 우편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서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식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이런 이야기를 추구하잖아요 그때 양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계시는 곳은 약자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약자들 편에 쓰는 것이고 약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도움에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그들의 손길을 잡아주면 주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여호와를 대접했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이들은 이제 내가 주지 않으면 굶을 것이고 내가 지워주지 않으면 추운 데서 그 사막 저녁이 되면 춥잖아요 근데 어려 죽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먹고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가십시오 결국 약자를 돕다가 여호와라는 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돕게 된 것입니다 구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겠구나 드디어 이제 신랑 대신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 신랑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쁜 여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미인들하고 옛날 조선생대 미인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요즘은 허리도 짧고 하고 날씬하고 날씬하고 개미어리처럼 이렇게 해야 그렇게 미인을 하는데 웬날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을 미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좀 퉁퉁하고 허리도 좀 굵직하고 이런 사람들 그때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미인으로 한 거죠 여기다 보면은 성경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할 때 날씬한 여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원 31장 보셨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물멧돌을 돌리고 준비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여자이지만 약하지 않고 강한 자 그렇다고 힘이 강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강한 자인 거죠 악한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마입니다 바로의 준마 바로 왕의 마찰을 끄는 그런 튼튼한 말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넘어가고 유혹에 당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치어로라 한 것은 아무 착해가 아무 사람들 속는 이런 바보가 되지 말라는 거죠 똑똑할 때는 똑똑하고 순결할 때는 순결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 두 뺨은 땋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괴미로 아름답구나 여기서 뺨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의 감성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감성 바로의 준마처럼 씩씩하고 힘이 넘치는데 신랑 앞에서는 볼이 볼고스름하게 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줍하는 그런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남자보다 더 거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신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신랑 앞에서는 수줍을 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지만 신랑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순남 여인인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것도 쉬운 말 성경에는 여인이여 우리는 그대에게 은구슬이 박힌 아름다운 귀고리를 만들어 주겠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귀고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신랑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보청기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식용으로 긴고리를 하는게 아니고 신랑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신랑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귀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항상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그 귀고리를 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할 때 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게 내 신랑의 음성이다 여기에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을 듣나니 적어도 성도들은 이런저런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가르침 많이 들을 때 아! 저거는 신랑의 음성이구나 저거는 신랑의 음성이 아니구나 이 정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는 특별 영적 보청기를 끼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신랑의 목소리를 알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신랑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야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바쁜 일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을 꾸며야 되는데 자기도 꾸미지 못하고 자기 일도 하지 못하고 오라보니 일만 하다가 얼굴이 검어진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 생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행사를 해야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있는데 그거는 요란한 건 하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조용히 일대일로 성경을 보든 기도라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영혼은 자꾸 고갈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그 길 아는 사람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일이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 그 현장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장소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했고 예배되는 현장에 주님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보금이 전해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봉사가 우선이 아니고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입니다 거기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뭘 해야 되는 거지 마르다처럼 예수님은 앉아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기 혼자 보고 가서 막 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르다는 그걸 아니까 그분 발치 앉아가죠 그분과 교제를 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사님 자캐스터